네,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. 윈도우 xp 베논 아이, 야, 하자! 게임 해! 반갑다, 수긍아! 고고입니다, 고고! 죽여버린다! 죽여버릴거야! 개패버릴걸이 용사할 수 없다, 개패버릴거인 용사할수 없다, 개패버릴거인 연결 누구를 응원하는? 뚝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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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니다 아야 안썼지 당연히 아 진짜 산통 다 깨네 저거 왜 나가 아이씨 내가 크리스 맞작을 잘 못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 진짜 아멘 루테님 안녕하세요 수공 요새 한동안 안보이다가 요즘에 매일매일 보여요 요즘에 매일매일 연습하네 수공 다시한번 일선문지기에 경지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잠이 아하핳하핳하 아 ㅈㄴ 아퍼 아 진짜 너무 아프다고 오레야 아 살려줘 이 새끼야 아 시리즈 아 야 죽어 좋아 고로니 두 번 년 또 아 살려줘 으 으 으 으 으 Hung 으 으 으 으 으 대박 으 으 tin 으 빨리 오리야! 뚜렷! 오리야! 아 이겼다! 오리야! 뚜렷! 뚜렷! 미안하다 어? 잠깐만! 봐 이거 봐 이어리로 클리어의 벽을 못 넘으니까 베니마루가 나오잖아 어제도 이랬거든요 어제도? 어제도 이랬는데 난 이 마음 이해해 그만큼 이어리가 절대 만능이 아니거든 이어리는 만능이 아니야 이어리 포기하고 베니 나왔잖아 노욱도 저래요 레디! 고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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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끝내 아 끝내 많이 맞아버리 네 상대 수공입니다 거제이은 2차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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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리겠다 아 아 아 조금만 더 때렸어야 된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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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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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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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노클로 많이 생각해놨지 you you me we you you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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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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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.. 걸려주지 걸려주지 인간력도 안걸린 여자가 battles 올게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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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할 망할 아 망할 진짜 크리스는 역시 어렵군 아 고루 오지마 오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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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그렇게 태클만 하면 할 수 없잖아 좋아 빈주 인생이다 빈주 깨기 인생 오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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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고 오레야 했다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레야 했다고 아 진짜 존나 많이 다녀 아 존나 퍼펙트 당했어 아 고르 새끼 아 그럼 지켜 아 지켜야 돼 요건판 아 역스테 당하면 안돼 아우 진짜 아우 미쳤나 진짜 아우 미쳤나 역대 당하니까 존나 해봤네 진짜 라이브새끼 퍼펙 당했어 아이 두검맨새끼야 두검맨새끼야 아유 두검맨새끼 한번만 더 듀엘 준다 두검맨 아우 망아요 두검맨새끼 여지없이 믿음을 료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레디 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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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 가라 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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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 레디, 고! 레디, 고! 레디, 고! 레디, 고! 레디, 고! 레디, 고! 어디에 나한테 그러고 있어! 아, 대단히 그러고 있어! 레디, 고! 아, 미쳤나 진짜! 둘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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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신난하시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이요. 양강전 대가 생각나네요. 나이스! 뚜리야! 오 뭐야! 뚜리야! 두검맨 잘했어 이 새끼야! 미친 두검맨 새끼. 잘했어 미친 두검맨아. 아 미친 두검맨 진짜. 안 떨리며 안 떨려. 어! 아! 으악! 아! 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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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 식구다 뚱 식구다 뚱 식구치 아이씨 저 바퀴벌레드 그래 들이크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살렸어요 아 꼬레야 장렬하게 전사 아 야 아 진짜 또 퍼펙트 당하게 생겼네 아이씨 아우 진짜 이 중땅같은 라이프새끼 퍼펙트 면하면 다냐? 마카라 뚜깔네 어어 아우 잡혀 죽을 뻔 야야 살려줘! 아 다행이다 노멀 그리스 잘했어 잘했어 노멀 그리스 아우 비달려 잘했어 인마 잘했어 이 노클 배논 노클이 쓰레기야 저는 노클을요 치즈루랑 고로만 잡을 줄 알거든요 치즈루랑 고로만 잡을 줄 아는 허접한 노클이라 탄탄하지 못한 노클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본없는 노클이에요 근본없는 그리스에요 근본없는 그리스 근본없는 그리스라서 그래가지고 불안정해요 근본없는 그리스라서 중국 그리스처럼 탄탄한 그리스가 아니에요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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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Villa 야 왜 아 야 o 야 야 하악 지 아 아 이렇게 잡아봐라 와 좋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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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두검맨 잘 좀 해보자 잘 좀 하자 두검맨 잘 좀 하자 어? 좀 말아먹지 말고 잘 좀 하자 야 두검맨 잘 좀 하자 두검맨 잘 좀 하자 아휴 두검맨새끼 잘 좀 해 아휴 이 새끼 아휴 두검맨새끼 하여튼 이거 잘하는 꼴을 못봐 꼬로랑대로 유서밴만 만나면 아주 막 얼어붙어가지고 이 새끼지 이거 진짜 잘하자 두검맨이죠? 대신 치워 야! 어 야 역살풍! 이 마법살풍 새끼! 이 마법살풍 새끼야! 이 마법살풍 새끼야! 야 역살풍은 그만! 마법살풍을 쓰고 있어 스키가! 어딜 사기를 쳐! 어우 씨 어우 이 스키 매직살풍이란 별명이 붙을만한데? 처음 맞아보는 살풍이래 레이디 고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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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아이씨! 아이씨! 아 좋아 같이 맞아 인마 같이 맞자고 자꾸 기어들어와 같이 맞아 인마 또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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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또래야 아씨 아우 자꾸 정가이를 걷어차다가 결국이라 엄마 송파이네 으아아아아 아아아 아 아 아아 좋아 오늘은 구죽 날이 아니라 구죽 고다 오늘은 고로가 구석에서 죽는 날이다 덤벼 이효리는 미안하지만 진짜 솔직히 정점이효리라도 내 클래식료한테는 이효리의 한계를 전 알아요 그래서 역으로 치즈로가 나면 내가 골타운은 그 차례야 수공은 치즈로를 잘하지 못해서 어우 칼들고이다 아이씨 설풍하지마 매직설풍 아아 끝났다 으아하하하 오늘 2룡이 안와가지고 수공이랑 하는 중이에요 2차전 어제 아 아 이렇게 읽었네 나를 왜 사람을 읽고 그래 아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의 단상된 점프를 대시해 가지고 지하단 털었거든요 굉장히 고급 심리에요 굉장히 고급 심리에요 레디 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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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야 노클 한 번만 한 번만 해주라 노클 아니야 저필고 노클 한 번만 해주라 안 한 번만 아 야 이거 뭐야 아 아 아... 이걸로... 낑끼마씨 아아 안 돼 안 된다고 야 장난하냐? 에너지 존나 많은데? 이거 장난하냐? 에너지 존나 많았는데 정강이 한 대 찾았다고 저게 끝났다고? 나 지금 육해도 되지? 진짜 장난해? 아니 왜 하얘져? 왜 화면이 하얘져? 나 에너지 존나 많았는데? 내가 무슨 강선 맞았어? 와 진짜 미친 진짜 아니 승패를 떠나서 저게 말이 되냐고 내가 뭘 에너지 존나 많았는데 죽었다고 저게? 아휴 아 아 저게 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미친 아 웃는다 웃어 이게 게임이냐 슈바나 이게 게임이냐고 슈바나 내가 대신 욕해 정롱 따라 피지마 킬링큐 난 선비야 나는 베논은 선비의 길을 가기로 했다 욕을 하지 않는다 레이디 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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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나 앉지 않았어. 아 미치겠네 진짜. 왜 이렇게 자꾸 앉지. 아우. 와. 아우. 아우. 진짜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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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이러면 안되지 야 이러다 진다 진짜 이러다 진다 잘해놓고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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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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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줄 깨기야 승리 빙줄을 깨자 아이씨 시작하자마자 아 진짜 아 이것때문에 하기가 싫어 게임이 아이씨 무슨 화면 반 멀리에서 맞아 화면 반은 없는데 저걸 맞냐 아이씨 아이씨 수공 아 수공 지지는 바꿔나가지 아 왔다 어차피 채팅 안되지 이겼다 10대3에 이어 10대4로 또 이겼다 또 이겼다 수공하 수공 10대3에 이어 10대4 이렇게 두 번을 압승했으면 두 번 압승했으면 어 내가 수공보다 실력이 위입니다 이렇게 좀 거만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을 연속으로 압승했으니까 두 번이었으면 두 번 연속 압승했으면 그래도 그래도 근데 뭐 다음에 또 질 수도 있는 거야 다음에 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하자고 얘기해줘요 또 하자고 제가 플레이가 내가 좀 변태 같다 그래서 네가 좀 당황스러울 거다 약간 변태 같은 플레이라서 당황스러울 거 같다 계속하자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루티님 고맙습니다 아유 베논이 수공이 수공이 찾아오면 피하지 않을 거라고 베논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